건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노력의 결실이자 성장의 장이 되고 있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Your Bright Future로 주위에 있는 사회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미래 건축 공간에 대한 제안 혹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시입니다. 부디 코너스턴 1층에 오셔서 전시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공간들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이렇게 멋진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더 많이 넘쳤던 그런 졸업설계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도 정말 많았지만 학문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순간들을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